2장.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있었다. 난데없이 맹렬한 기세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으나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 소리가 온 건물을 가득 채웠다. 그러더니 성령께서 들불처럼 물이 사이로 퍼졌고 그들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경건한 순례자들이었다.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서둘러 달려왔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의 모국어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랐다. 도무지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어. 그들은 이렇게 되뇌었다.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각 사람의 모국어로 들리니 어찌 된 일인가? 바데사람, 메데사람, 엘람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파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에 속한 리비아, 여러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 로마에서 이주해온 유대인과 개종자들,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이들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머리가 혼란스러워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당황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말을 털어주고 받았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싸구려 술에 취했다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그때의 다른 열한 사도의 지지를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 무척 긴박한 어조로 말했다. 유대인 동포 여러분과 예루살렘을 방문 중인 모든 여러분, 잘 듣고 이 이야기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가운데 일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아침 9시인데 취할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예언자 유엘이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딸들도 예언할 것이다.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가 이르면 나를 섬기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의 이적과 아래로 땅의 표적을 베풀 것이니 피와 불과 소용들이 치는 연기, 주의 날, 무섭고 귀이한 그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붉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나 하나님에게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계획에 따라 법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넘겨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에 밧줄을 푸시고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은 그분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뵈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니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내 속에서 온통 기쁨과 희열이 넘쳐 나는 소망의 땅에 내 거처를 정했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므로 나는 죽음의 악취조차 맞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내 발을 생명길에 두셨고 주님의 얼굴은 온 사방의 햇빛 같은 기쁨으로 빛난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없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이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오늘도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이기도 했던 그는 자신의 한 후손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엄숙한 맹세를 알고서 먼 장례를 내다보며 메시아의 부활을 앞서 말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죽음의 악취를 맞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 높은 곳에 올려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직접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 온 이스라엘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형제 여러분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말했다. 삶을 고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는 이렇게 한참을 더 말하며 그들에게 간절히 권했다.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에 어서 나오십시오. 그날 약 3천 명이 그 말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등록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들였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두려워했다. 믿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이든 공유하면서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 팔아 공동자원으로 이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셔서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났다.